안녕하세요. 중상욱입니다. 오늘 제가 먹을 과자는 새로운 와사비 과자 그리고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이렇게 돼있어요. 과자 위에 와사비 두 개의 암물들 먹어볼게요. 아 매워 눈 빨개질 와 와 매워 이거 와사비만 다섯 개 끓고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별의별 과자가 다 있네요. 이제 다시마 들리 한번 먹어볼게요.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인데? 이거 썩은 거 아니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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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라고? 저는 시꺼운 게 이게 포상지 색깔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포상지 투명이야.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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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슨 수산로 시장되나? 흠 으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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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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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심 냄새부터 맛까지 무슨 공중한 거 같아 으헤 으헤 제가 제일 처음 먹었던 나사비 mockedan 이거 이게 제일 나아요. 다시마 들리 하나 먹을래? 아니면 요거 100 봉지 먹을래? 나 요거 100 봉지 먹는다 나 다시마 데리 먹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어 아 아 아 그래도 맛없는거 맛없다 아아아아아악 이건 음식이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남기의 웃기는 일상